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상북도는 올해 2차 년도에 70억 원을 투입해서 말산업특구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영천경마공원 유치, 해외 번식용말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는 구미상주간 낙동강 승마길을 80km까지 연장하고 영천경주마휴양시설을 비롯해 승용마 거점조련시설과 말관련 상설공연장, 산악승마길 조성, 국립재발승마센터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산업특구조성은 상주, 의성, 군의, 영천구미 등 5개 시군에 2019년까지 1,180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모두 5개 분야에 4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말산업특구조성은 상주, 의성, 군의, 영천구미 등을 추진합니다.